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국회의원은 개인 이전에 공인, 그것도 헌법기관입니다. 공인에 대한 잣대는 엄격해야 합니다. 관영 이전에 공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손혜원, 서영교 두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게는 원내수석 부대표직 사퇴의사 수용, 목포문화재, 거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보류된 판단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초권력형 비리라는 야당 공세에 청와대는 초현실적 상상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손혜원은 어제저녁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자신을 믿어준 당에 감사하고 자신에게 오는 문자나 쪽지들도 95%가 믿는다, 믿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여야의 논평 또는 관련 기사에 달리는 댓글이나 시청자 의견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서른 홍문표 여야 두 중진 의원으로부터 송혜원 의원 사태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유래문자 샵 0945 애플리케이션 유튜브를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훈의 꼭뉴스. 네, 오늘 꼭 아시아하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김정은 북한 국미위원장 3.1절 답방설이 불거졌습니다. 3.1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맞춰서 답방을 추진하는 방안이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나야 그다음에 서울 답방 얘기가 비로소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 보도 내용을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속에서 워싱턴포스트가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일을 집어서 보도를 했어요. 3월 또는 4월. 장소는 베트남 단항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이런 외교 당국자 말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거고요. 하노이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지금 도착을 했는지 아니면 조만간 도착할 것인지 거의 임박한 그런 상황인데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하고 고위급 회담 내일 개최할 예정인데 그 뒤에 그렇게 발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가정보원이 베트남 쪽에 관계자들을 극비리에 파견을 해서 베트남 정보당국과 정보를 공유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착을 했나요 김영철. 임박했다 이런 보도까지는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매입한 목포 건물 땅 추가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계속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sbs 첫 보도 당시에 9채였고 그다음 날 추가로 한 채 더 그래서 10채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제 채널A가 또 추가로 확인을 해본 결과 16채. 그런데 또 최종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문화재청이 지난 8월 관보에 등록한 그 지역 필지 현황 등기부 등본 그걸 다 확인을 해봤더니 건물 땅이 모두 20곳이다라고 또 보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대 역사문화공간 그 중심대로변에 밀집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원래 지정할 때 당초에는 조금 더 넓게 잡았다가 축소를 시킨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참 공교롭게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건 특정인에게 혜택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거나 이것도 좀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게 또 매입이 또 최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내로도 이거 정보가 밖으로 어떻게 유출된 거 아니냐라고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속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가 어제 긴급회의를 가졌고 손 의원에 대해서는 투기가 아니라는 본인의 해명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보류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요.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원내 수석부대표직 자진 사퇴하겠다는 그 의사만 딱 수용을 하는 선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글쎄요. 이 모든 게 총선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도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긴 하대요. 계속 이런 식으로 끌어안고 가는 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고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또 초권력형 비디다. 김정숙 여사까지도 거론하고 나섰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손혜원 의원의 의혹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엉뚱한 대로 이렇게 불똥이 튀게 되면 본인들 생각에는 이게 더 확전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또 역공을 당하는 빌미가 또 되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초현실적 상상력이다라고 일단 반복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적 공세보다는 사실 확인을 일단 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윤근 러시아 대사 고소권은 또 이건 무엇인가요? 김태우 수사관이 우윤근 대사 금품수수 의혹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 눈밖에 나서 쫓겨났다라고 폭론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의혹의 당사자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 씨가 억울한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고소했다라고 공개라고 나섰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 대사 측 변호사는 고소장을 냈다는 것은 기사로 접했는데 우리도 무고죄로 막고소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진실공방이 꽤 벌어질 것 같고요. 김 수사관 어제 4차 참고인 조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21일 날 공익신고자의 신분으로 변호인 입회하에 공식 입장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어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 모임 이런 쪽에서 아마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자체 성명을 발표한다 그럽니다. 그날 이런 속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또 어제 내부 규정 재정비 마무리하고 설 전에 정상활동을 재개하겠다라고 또 공개를 했어요. 이름을 바꾸는 모양입니다. 특별감찰반이 아니고 그냥 감찰반. 특별을 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특별하다는 단어가 들어가면 왠지 위세가 좀 확 있는 것처럼 보이고 비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제 관련 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 경제에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출구를 좀 찾기 위해서 애를 좀 쓰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어찌됐건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전략선포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요즘 현대차 특히 수소차 부부는 내가 아주 홍보 모델이에요라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울산의 식당 함양집에서 또 지역경제인들하고 오찬간담회도 갔고 스킨십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실행에 들어갔거든요. 19개의 기업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현대차가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허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또 어제 가셨더라고요. 소상공인연합회 생기고 경제부총리 방문한 게 처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속 시원한 그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대답을 내놓지는 않으셨어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또 했네요. 3천만 원대의 수소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게 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새로운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한 차량 주행 보게 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YTNFM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개서 한국정치를 쏟아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개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기 부천시 원미극을 더불어민주당의 설은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원장의 설은입니다. 네. 충남 홍성군 이해산군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당의 홍문표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요. 좀 화이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관련 사안인데요. 알차이머병에 걸린 상황에서 골프 라운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 사안을 지금 어떻게 보셨는지요? 설은 위원님. 그런데 알차이머병에 걸린 분이 골프쳤다는 얘기는 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알차이머라는 부분을 과장한 것 같은데 그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전두환 씨 측은 29만 원부터 해가지고 민주화의 아버지다. 알차이머병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다 신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려고 들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행히 법원이 3월 11일이죠. 공판에 나오라고 재판에 나오라고 강제 부인하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재판은 잘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전두환 씨가 나와서 국민 앞에 사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사시겠어요? 사죄를 하고 망원동에 가서 영령들께 참 내가 못할 짓을 했다. 그렇게 풀어나가야 돼요. 그게 현명한 짓이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분명히 우롱하는 짓을 하면 손손대대 정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식들 손주들. 살아생전에 마무리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완용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완용에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치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씨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걸 풀어야 돼요. 홍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 골프를 사실 찾다는 게 확인만 된다면 이건 후안무치한 행동이고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또 국민에게 잘못된 것을 용서를 받는 절차가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인을 좀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네. 선확인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 짧은 문자 유료 문자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직접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소개해도록 하고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연관된 이야기일 수가 있을 텐데요. 5.18 진상조사위원회 추천을 했는데 이 자체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분이잖아요. 권태호 이동욱 차기완 변호사 추천인데 인물별면이라는 평가를 좀 간략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서류면 먼저 말씀해 주시죠. 권태호 씨는 장군으로 육군 중장이던가요? 작전통이라고 그러거든요. 5.18과랑 아무 상관도 없고 또 이런 진상조사에 대한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왜 이런 분은 모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동욱 골관조사 기자는 과거에 광주 상황에 대한 기사를 내면서 굉장히 외국된 기사를 내서 광주 관련자로부터 사과하라고 요청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차기완 변호사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분도 광주 상황을 왜곡해서 유족들로부터 심한 반대에 부닥쳤어요. 또 이분은 세월호 진상조사하면서 고개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진상조사 방해한다고 해서 세월호 관계자로부터 아주 심한 공격을 당했던 그런 분이신데 왜 이런 분을 진상조사 의원으로 했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자유한국당이 선택을 잘못했다. 전문성이 있는 분을 하든지 학자들로 하든지 적어도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분들로 했어야 되는데 전혀 적어도 방해할 가능성이 높은 분 이런 분으로 해석되는 분들만 했다는 건 큰 실책이라고 생각하고 실책이 아니라면 고의적으로 이건 진상조사를 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수습을 하려면 다른 분들로 대체하는 것이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5.18 문제는 민족의 문제고 국민의 참 아픈 상처의 문제인데 이것이 너무나도 그동안 진상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국민 모두 의심을 하고 또 현실 정치에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의원회를 구성한다라는 전제에서 추천이 됐다면 일단은 열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갑론울박이 나올 수 있고 한 물건도 측면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는 선입견에서 이래놓으면 이 의원회 자체 가동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의원회를 허자고 그러면서 의원회 자체 가동이 안 된다면 진실을 어떻게 구명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일단 열어놓고 이 세 분들이 정당에서 추천을 한 분들이니까 그리고 국민이 이 상황을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사람이 엉터리로 억지를 쓰는 것인지 진실에 입각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그 뒷받침을 한다면 저는 누가 그 자리에 앉아도 이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면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우연회는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유료문자 샵0945로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죠.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 이슈로 더불어민주당 좀 많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판단을 좀 보류했습니다. 어제 y10 라디오에 손 의원이 직접 출연을 하셨어요.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믿어준 당에 일단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은 손혜원 의원의 진정성을 좀 믿고 계시는 건가요? 손혜원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손혜원은 대단한 부자예요. 돈이 많은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투기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투기를 한다면 땅값이 많이 올라갈 지역, 설군교 이런 데서 투기를 한다고 얘기 들었지. 저 목포 가서 투기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평소에 주변 분들에게 또 심지어 공개적으로 sns에다가 목포를 살리려면 목포에 관심을 갖고 좀 내려오느라. 이런 주장을 하고 목포에 살아라고 이렇게 권유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 목포가 워낙 이렇게 초라하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이걸 살려야 된다. 목포가 어떤 동네입니까? 그래서 김지중 대통령에 대한 이런 애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목포를 살려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목포의 문화를 살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지금 손혜원 의원은 남편이 나전칠기 박물관을 가시고 있거든요. 그걸 목포에도 옮겨서 손혜원 의원은 나전칠기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전문가예요. 그래서 박물관을 만들고 그런 쪽으로 해서 목포를 문화의 도시로 변화시키겠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주변 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취지로 그러려면 사람들이 좀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여서 같이 함께하자. 그리고 주변에 권유도 했고 또 공개도 했고. 그거를 보면 이거 투기가 목적이 아니고 목포를 살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투기라고 그러고 심지어 초대형 권력형 뭐다. 너무 나아가는 것 같아요. 초권력형 비리라는 지적. 나경원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당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어떠신지요? 우리 옛말의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 손 의원의 이 사건은 한 손가락으로 가리고 있는 겁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그것은 신문보도 이미 국민이 아는 바와 같이 아홉 채로 시작해서 지금 땅과 합쳐서 20채 20여 곳으로 오늘 아침에 방송 신문에서 다 일제히 쓰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처음에 터졌을 때부터 이렇게 명력의 나름대로 다 자기 주장을 했으면 좋은데 조금 조금 이게 신고에 의해서 나오는데 주위 당에도 지금 여러 신고가 들어왔지만 검증이 안 돼서 절차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문화재나 역사성 때문에 보존한다. 특히 적산가옥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법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예산홍성에도 적산가옥이 많습니다. 이런 역사성과 문화성이 있다면 제도로 이걸 살리고 보존해야지. 왜 개인이 나서느냐? 개인이 나서서 자기 집안, 친척, 비서들 다 데리고 가서 총동원해서 20여 채씩 매입을 한다는 거는 이건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이걸 손 의원의 얘기를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는 저는 당에서 상당히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을 보류했다는 거 아닌가요? 받아들였다는 게. 보류를 한 거죠. 보류라기보다도 손 의원의 얘기한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포에 여러 차례 내려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목포를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이게 목포는 문화도시로 발전시키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여기서는 저는 막혔어요. 그런데 손 의원의는 그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시각으로 보면서 목포를 살리려면 문화도시로 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각에서 보니까 이건 이 출하한 상태로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 집도 사들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와서 주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달라붙어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이 캠페인을 불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투기라고 몰아치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당연하다고 그러면 법과 제도로 국회에서 고칠라는 노력을 있어서 전국적으로 적산가옥이나 문화 역사성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당당했고 또 더 깊이 이걸 호자했으면 공모 같은 것을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건 순전히 가까운 자기 남편으로 또 보좌관 또 형제 사춘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걸 집단화했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당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로 바꿔서 진상을 제대로 밝혀줘야지 당에서까지 이걸 옹호해버리면 저는 국가적인 망신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물론 그걸 하려면 가까운 분들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sns에 올려서 공개적으로 문화거리로 만들자. 그러려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동조를 해야 된다. 이런 캠페인을 불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투기라고 몰아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좀 우리가 진정해서 상황을 보면서 손혜원 의원은 모든 걸 다 긁어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산이고 직이고 국회의원 직이고 다 긁어 하겠으니까 난 투기 아니다. 난 목표를 살리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그 진정성에 나는 동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의아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은 의원직을 걸겠다. 목숨까지 재산까지 다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안이 얼마나 크고 이 안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면 그런 아주 강수를 써서 이걸 덮으려는 그런 하나의 말에 쓸 수지 이 진정성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빨리 일단 낳을 지나면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당의 어떤 관계 없이 본인이 이 도덕성의 문제 국회의원으로서의 문제 그리고 지역의 무슨 발전 무슨 문화재 이런 것은 하나의 투기의 전면에서 위장이지 이게 진실성이 저는 보이는 게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대로 하려면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이걸 만들어서 적산가옥을 비롯한 문화재 그리고 역사성을 살리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그거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걸 마다하고 형제들과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 지역을 매입했다는 거는 만약에 여기에 돈 많은 대기업이나 어떤 부동산업자가 이렇게 했다라면 지금 난리 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나 부동산업자가 했으면 이건 투기예요. 그러나 이분들은 다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고 그리고 목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목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목포 살리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발단이 된 거고 투기할 것 같으면 왜 목포까지 합니까? 서울에서 해야지. 투기라고 몰아치면 안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4818 청취자분께서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구입하지 왜 축근들의 이름으로 그것도 문화궐이 지정되기 이전에 대량 구입을 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80122님은 문화재 지정이 되면 돈이 되나요? 그리고 투기하는 프레임이 정확한 겁니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취자 의견 좀 듣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오히려 이거는 투기하는데 걸린돌이에요. 절대 투기가 안 돼요. 그린벨트와 함께 연관해서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묶여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손혜원 의원은 뭐냐 하면 거기에다 박물관을 지어서 나중에 박물관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결국은 목포시로 가거나 전남도로 가서 공공기관 하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일을 했던 것인데 그걸 투기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서른, 홍문표 두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은 일부를 마치고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요. 황교안 전 총리 한국당 입당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평부터 차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야당 의견 먼저 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풍부한 행정적인 경험, 사회적 경험으로서는 어디 나무랄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탄핵이라는 부분 그리고 또 당에 기여한 바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당이기 때문에 또 입당을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본인의 솔직한 어떤 심정을 토로하고 그리고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서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한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아래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총리가 됐는데 박근혜 정부 때 제2인자죠. 그렇죠.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으로 해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교안 전 총리가 책임이 없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한교안 전 총리는 이런 식으로 다시 국민 앞에 나서기 전에 솔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권의 1인자로서 제 책임이 대단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부터 해야 돼요. 한 번도 내 사과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자기 총리였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과 총리하신 분인데 책임이 엄청나죠. 자기도 감옥에 가야 될 처지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그렇다면 정말 국면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사죄를 하고 그리고 정치를 하든지 그건 본인의 책임이 자유민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부터 시작해야 한답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시작부터 뭐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황교안 총리께서 전 총리께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셔서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거야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국민들이 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안 받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 정서를 읽는다면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저분을 환영한다? 그러면 앞으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그냥 그대로 간다는 뜻이 되는데 이게 정말 국민을 보고하는 일인가?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뜻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가도록 했는데 그건 전혀 도의시하고 그냥 뭐 아닌 것 같아요. 책임 논의 무관하게 이렇게 환영을 하시게 되는 배경은 그럼 한국당은 왜 그러신 거죠? 아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황교안 총리의 사회성과 국가관과 그리고 행정적인 능력으로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정치적으로 탄핵 부분에 대해서 총리를 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자기 솔직한 심정을 국민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또 당에 기여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분이 지금까지 얘기를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많은 소위 상대당들에서 비판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좀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당에 입당한 거 채우고 또 앞으로 당대표로 나오고 또 뭐를 하고 이런 과정을 만약에 자기가 설명한다면 여기에는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단계당국으로 가야지 그냥 입당으로서 모든 걸 다 덮고 가는 것은 안 맞는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당대표 말씀하셨는데 이왕 얘기 나오신 김에 좀 더 언급을 해 주시죠. 친박 이런 것과 연장 손상에서 친황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 분위기가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한두 사람이 그분과의 연락이나 어떤 대화가 있다 해서 그것을 친황이라는 걸 또 만드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고 비박 친박은 우리가 그동안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이것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로 와서는 상당히 희석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전당대회에서 이런 걸 불식을 하고 국민한테 화합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전제하의 전당대회에서는 이것을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또 하나의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는 누가 나와도 좋지면 이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는 전당대회에는 의미가 없다. 이래서 황교안 총리의 만약에 당대표 출마가 선언이 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쳐야 할 당연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거나 더 나아가서 대선 주자까지 된다면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솔직히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리 황교안 전 총리가 최선실 국정농단을 총리 시절에 그걸 몰랐다 그러면 그건 좀 무능하죠. 알고 있었으면 직무유기죠. 알고 있었는데도 그걸 그냥 뒀다면 직무유기기 때문에 어쨌든 알았든 몰랐든 그건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안다면 함부로 처신할 처지는 아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감옥이 있는 처지인데 지금 그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분이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민심이 지금 어떻게 흐른다는 데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거죠. 민심은 아직 안경한 총리를 지시하지 않을 텐데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나오겠다 하면 본인이 자유죠. 본인이 자유입니다마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죠. 왜 저런 선택밖에 못할까. 자유한국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나.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인데요. 홍 의원님 같은 경우에 원로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축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왜 전직 총리이긴 하지만 정치 신인으로 평가받는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의 리더십의 구심점으로 거론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동안의 정치가 상당히 국민에게 사랑을 못 받았던 게 사실인데 이 황교안 총리는 그동안의 정치 현적은 경력은 없지 않습니까 정치의 신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고 단지 아까 지적은 그런 역사성 문제가 걸림돌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모든 걸 다 껴안고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뭔가 희망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데 자기도 투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각오와 신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 정당들이 이야기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는 충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심한 소위 인신공격이라든지 또 그분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들을 놓고 이렇게 비평을 해버리면 이게 겁나서 그러는 건지 이분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우리 당이 좀 위축을 받지 않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여론조사에 요즘에 나오는 대선 후보의 여론조사 수치를 보고 사전에 경계해서 차단을 나오는 것인지 조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무슨 한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정치신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군부총리했던 분인데 어떻게 정치신인입니까? 정치한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갖다 붙일 얘기를 해야지. 신인이면 다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웃습니다. 무슨 정치신인입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 보신 김에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잠자고 있지만 미래의 이슈가 분명히 될 거로 예상이 되는 원전 이슈와 관련된 질문 의견 한 번 듣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송영길 의원이 원전 발언을 내놓으면서 여당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을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씩이나 연결보서 sns를 통해서 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설 의원님. 글쎄요. 이유를 따지기 전에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퇴조하는 분위기인 건 분명합니다. 미국은 원전 안 짓고 있습니다. 왜 안 짓겠습니까? 이 원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있다. 싸게 발전할 수 있다.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이 점에서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원전이 그런 엄청난 피해를 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예 지을 때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짓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고리 원전 5, 6효기 비용이 8.6천억 들어갔는데 한기 되는 게 4조 3천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기 건설 비용이 13조 들어갑니다. 12조 5천억 영국도 한기 건설에 한 13조 이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발전하고 난 뒤에 방패물 이걸 복원을 연구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건 후손하에 대한 이게 무책임이에요. 그 비용은 계산이 안 되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경제성이 없어서 못할 처지이고 또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저런 조건으로 해서 이미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제 원전은 안 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게 큰 흐름은 잡혀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안 하느냐. 우리는 또 그렇게 과감하게 못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없애겠다. 이런저런 이야기입니다. 70년 걸쳐서 안 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원전 처리 문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 가장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 의원은 거기다 덧붙여서 원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뒤를 생각하면 이걸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물러나게 돼 있어요. 물러나게 돼 있는데 이게 더 서서히 하자 이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당 내에서 나온 모처럼 용기 있는 발언이다라는 야당의 평가가 있었거든요. 홍 의원님 그렇게 보시는지요. 이것은 크게 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당이면서도 국가를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용기 있는 발언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원전의 단축 폐쇄로 인해서 더 가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일자리에 많은 지금 손실을 보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한국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원전 기술이 지금 더 이상 발전 못 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이거를 송영길 의원이 주장한 것은 저는 국민 입장에서 아마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현 정부의 중진인데 이 얘기를 꺼낼 때는 그냥 거저 꺼낸 게 아니라고 봅니다. 심사숙고 끝에 나온 거라는 얘기죠. 물론 심사숙고를 넘어서 이것은 정치적 권력에 관해서도 저는 상당히 고민 끝에 이 문제를 꺼냈다. 그렇다면 이건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는 도중에 총시자분들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1811님은 총리는 지명직이니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9601님은 손혜원 의원 구입한 주택 국가가 같은 가격으로 사면되지 않겠습니까? 투기가 아니라면 깨끗하게 넘기겠죠. 이런 의견을 포함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두 분 얘기를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시 뉴스 듣고 3부에 들어오죠.